전문시간에 이어서 계속 로마사람 농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근 5장에 보면 자유의 진정한 수호자는 민중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화정부에서 기족도 있고 하지만 결국 민중이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해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을 지키는 사람을 선발할 때 그것을 훔치는데 가장 흥미가 없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기족들에게는 주종적 지배를 추구하려는 굉장한 욕구가 보이고 백민들에게는 주종적 지배를 피하려는 소극적 욕구만 보인다. 또 기족들과 달리 남의 자유를 빼앗을 힘도 없다. 그러니까 민중이 자유의 수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족이나 동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들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상당히 근란도 많고 그런데에 대해서 핍박을 안 받으려는 사람이 사실은 자유를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더해야 될 사람이 백민이다.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도스톱시키 사진을 해놨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돈은 주조된 자유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외국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없는 사람이 힘든 거죠. 그 없는 사람이 자기 자유를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광화적인 법률이라는 걸 통해서 돈 가진 사람이 남의 자유를 취미할 때까지 자유롭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제지하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백민의 역할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탄핵권이라는 거예요. 고민관이 자유를 위해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을 탄핵을 하는 게 다 자유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네 등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탄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자선을 많이 베풀어가지고 사람들 관심을 끼우는 사람도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도 탄핵도 하고 그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데카토가 스키피오를 탄핵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걸리기 세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조그만 잘못을 핑계삼아 탄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탄핵을 해야 두려움을 가지고 반역을 안게 하겠는다. 그리고 또 탄핵이 당파적 정오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 역할도 한다. 합법적 배출구가 없으면 공화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폭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예로 코리올라누스라는 사람에 대한 애씨를 들고 있습니다. 코리올라누스는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전쟁에 나서는 항상 솔선수범하고 지칠 줄 모르는 힘으로 적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만큼 자기의 공직이 많은 것만큼 좀 도도하고 좀 건방진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코민관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될 때인데 코민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대단한 요구를 많이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표명하고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식량 사정이 안 좋았어요. 로마에.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굶주르고 있었는데 마침 시칠리아에서 식량을 실은 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호민관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식량을 어려우니까 공짜로 나눠주자. 요즘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나눠주자 하듯이 식량을 공짜로 나눠주자는 이런 이야기 안 오니까 거의 반대를 합니다. 뭐 이놈들한테 공짜로 주느냐.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그 소식이 외부에 전달될 거 아닙니까. 전달되니까 폭동이 일어날 준비가 합니다. 이놈 나오면 때려 죽이겠다. 이런 흠상궂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 당시에 집정관이 이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탄핵을 합니다. 탄핵을 함으로써 재판에 옮기니까 거기에 폭동의 분노가 가라앉고 재판을 기다리는 제도권에 문제가 옮겨온 거죠. 그래서 위기를 넘기게 됐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결론은 좋지 않았어요. 결국 추방이 되고 추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적국에 가서 군대를 이끄고 로마를 공격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적국에서 죽게 되는데 섹스피어의 마지막 작품 비극에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리 올라노스는. 어쨌든 그 당시에 제도권 안에서 문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이 사람 이야기도 그런 걸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을 5년마다 뽑고 국회의원을 4년마다 뽑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배출고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탄핵 제도도 있고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제도를 두 번이나 썼지 않습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제기가 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괜히 없으면 어떻게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돼서 결국은 물러나고 말았는데 이런 헌정질서의 어떤 중단되는 것은 가급적 좀 피해서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불가피하면 그런 제도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 그런 일이 안 되게끔 정쟁만 하지 말고 소통을 잘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인에 대해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상은 굉장히 해로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발건 보장이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빈당하는 중상을 줄인다, 억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발이나 탄핵은 문수로 제출하니까 근거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상 비방은 은밀하게 하기도 하고 뭐 아니고 말고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상 비방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이걸 막았고 제어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고발함으로써 이런 걸 줄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의 사례를 들면 그 당시에 말리우스 카피톨리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갈리아와의 전쟁 때 갈리아인이 쳐들어왔을 때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이 공을 세운 사람 중에 카밀루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공이 더 크다 보고 그 사람만 존경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샘이 나니까 카밀루스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됩니다. 카밀루스 이 사람이 공금을 빼돌렸다. 갈리아인들에게 주기로 한 돈을 착복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면 우리 세금 덜 내도 된다. 이렇게 팽민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험하게 보고 집정관이 말리우스를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탄핵을 하고 직접 신문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 올라가서 그 증거를 대봐라. 누가 착복을 했다. 내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말리우스 답변을 못해요. 얼버무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팽민들도 마음을 돌리시게 됩니다. 왜냐니까 이게 근거 없이 중상모락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이익보다는 당장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과정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로마 팽민들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근거 없이 비방하는 걸 그렇게 나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말리우스, 카피톨리누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짜누스에 대한 처분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최순실, 타블릿 PC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소문을 낳고 또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를 자주우지한 게 최순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타블릿 PC였는데 나중에 재판할 때 보니까 이게 정거로 채택이 안 됐어요. 정거로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 무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거로 채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또 JTBC는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되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버무리고 갈 사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최순실 씨와 안민석 재판이 이뤘어요. 안민석 의원이 맹해훼손하고 중상비방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재판을 했는데 안이원이 2016년부터 라디오와 TV방송들에 출연해 발언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중상비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은 데다. 그리고 최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됐다.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됐다. 이런 게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죠.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됐다는데 안 믿겠어요. 그런데 확인됐다 이런 주장을 했고 최 씨가 로키드 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유스 비밀교좌에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되어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2017년도에 독일 서유스동 옥유럽을 돌고 옵니다. 순방을 한 후에 방송 인지하면서 페이퍼 컴퍼니가 500개 정도로 확인됐다.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최순실 일가의 회사로 2천억은 투자된 것이 사실이다. 또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은 얼마 정도 되느냐 주중지 질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 돈이다. 그 돈은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고발을 합니다. 최승원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최승원 씨가 2019년 9월에 안 의원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한 3년 후에 됐어야 사드 관련 다른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는데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3년이나 걸려가지고 고발할 상황인지 참 모르겠어요. 그것도 정권이 바뀌고 났어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국가기관이 얼마나 창피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다만 독일 내 재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송치하지 않고 독일 수사당국의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23년 4월 요청했던 자료가 독일에서 넘어왔고 경찰은 독일 검찰이 최 씨의 자산을 추적한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추가 송치를 합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2일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 의원의 답변이 또 가관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해요. 2010년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취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취지에 주목해달라는 발언을 합니다. 특히 사실이냐 마냐가 중요하지 취지가 왜 중요한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또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소원의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핵심이다. 독일 검찰이 자금세탁을 수사하는 게 진짜 빼돌린지 안 돋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핵심에 비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돈을 빼돌리고 페이퍼 컴퍼니가 이런 일을 해놓아놓고 사실은 독일 검찰이 조사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피고인이 2017년 1월 독일 프랑프루트 검사 면담에서도 최소원의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다 지금 사람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독일에서 보내온 자료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피고인이 직접 독일 현지 방문을 해서 제보자인 독일 교민을 인터뷰한 내용이었고 해외 언닉 재산 수사를 위해 한국과 독일 검찰의 공조수사가 필요하던 취지의 발언이었다. 또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취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건 또 독일 교민을 인터뷰했다는 게 독일 교민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공신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근거로 어떻게 국회의원의 공인이 발언을 함부로 합니까? 그리고 이 발언 이후 한국 검찰은 최수원 씨 관련 수사 공조 요청을 독일에 접수했고 이거는 고발이 들어와서 공조 요청을 했는 것 같은데 자기 발언 때문에 공조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일부 자선이 압류까지 됐다. 그래서 피고인 발언이 공익 목적이 실행됐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공익 목적이라는 걸 또 강조합니다. 이후 이루어진 행위는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 최순실 게이터, 국민조사위원 등 피고인의 공적 지위를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적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한 발언이고 전 국민적 관심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것이뿐 악의적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국민적 열망을 대변했다. 일부 국민들이 대모를 일으키고 그 열망을 대변하면 그게 공익 목적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면 가짜뉴스가 국민들 분노에 기름을 부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중상 비방이 탄핵 정국을 끌고 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국민적 열망이라고 해서 공인이 근거 없는 비방을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사실의 근거한 말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진정 공익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로마 공화정에서는 탄핵과 고발이 중상 비방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할 때 그런 게 가능한데 그때 탄핵 정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언론 등이 중상 비방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다 덮고 있었더니 이런 중상 비방도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상 비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인권의 탄핵을 받을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광화정 정체를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공적 기관들은 굉장히 소홀히 했다. 아예 일을 안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 내의 의정활동이 아니라도 면책이 되는지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 가서 막 떠들고 이런 것까지 다 면책이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판단해서 훌륭한 재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